심장 올리는 비트와 함께 갓 만든 신선한 김장 김치에 바운스를 줄 고소하고 담백한 양배추 한돈말이 레시피를 즐겨봐 비트 주세요 한돈 등심을 잘게 다져 두분 청으로 물기를 제거해줘 치금치 팔 발 끓은 물에다 넣어서 살짝 데치고 난 후에 이것도 다져 큰 그릇 준비해 미리 다져놓은 두부에 한돈 등심 살짝 데쳐놓은 시김치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달걀까지 넣고 골고루 섞이게 섞어줘서 속을 만들어 찜통 속에 양배추 넣어 5분 정도 지어줘 5분이 지난 후에 잘 펴지게 양배추를 두고 속을 올려 돌돌 말아 모양 잡고 다시 찜통에 넣어 다시 5분만 기다려줘 그러고 나서 빠지면 안 되니까 프레시한 김장 김치와 어울리는 한돈 등심 배추 머리 완성 이제 즐겨주면 돼